깡 한국다람쥐 한국한국다람쥐 예아 같이 따라왔지 내 이름 렌 오! 잡힌다 아! 하하하하하 됐다 연결 됐어 오 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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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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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애매하다 야 야 오! 움직여 프레스로 데바드하면 이런 느낌이겠지? 일단 기본 조작을 한번 봅시다 L로 움직이고 투표레오를 해보자 아 A가 아니라 X잖아 이거 그 어! 마우스 마우스도 가능해 마우스도 가능해 오! L1으로 달린다 자국을 남지 않게 조심해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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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 이거 잠깐만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기 오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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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창문으로 가십시오 넘는거 어떻게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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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 키 눌러야돼 달리기 키 이게 지금 기준이 액박버튼이라서 그런가봐요 와 어려워 근데 생존땡 생존땡 오케이 비교적 이제 행동들이 많은것들은 이제 R1 R2는 아이템 사용 호우 이거 어떻게 아 생존 아 이거 덫을 탈출하십시오 헉 살인마가 왔다 자 바다 스키 셰프 pot 탕 어? 살려주세요 아아아아의 아아아 이렇게 하면 되나? 컨트롤로 막 움직이면 되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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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이러게 판자를 허물어 당신을 추격하는 살인마의 속도를 줄이세요 아 이거 야 점수장 아냐고 점수장 야 저 새끼 죽었다 저 새끼 죽었다 나 집에 갈래 야 어렵다 어려워 이거 넘어뜨리라고 지금? 아 뭐야 왔을 때 넘어뜨려야지 건다 안돼 트롯새끼 저거 트롯새끼 야 어려워요 어려워 진짜 어려워 야 덕국 삐졌다 야 덕국 에헤이 그걸 숨어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세요 여 옆에 사람 있어요 옆에 사람 있어요 사람 나 아니야 땅 하하 몸부림 치는거가 좀 몸부림 치는거 좀 이상한데 탈출 시도해 탈출 시도해 오케이 아 꺼져 아 견자든 할거야 앗 아 이거 키 뭐였더라 애들이랑 같이 돌리고 있는데 이거 갑자기 뿡 해버리면은 아마 L1이었을거야 야 너 뭐 해주바 뭐좀 해봐 인마 야 거기 멍하니 서있지 말고 춤이라도 추던가 뭐좀 해보라고 마냥 그렇게 서서 땡 할줄 아는게 뭐야 매그는 아 아 저 나가는거 봐 저 싸가지 없는 놈 쏙쏙쏙 쏙쏙 튜토리얼을 해봅시다 워낙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라서 컨트롤러로 하는거는 정말 힘들거 같고 야 느낌 되게 실감난다 네모버튼 네모버튼 아 지점 시점 움직이는거가 어렵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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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빙이 안돼 무빙이 야 무빙이 안돼 야 시점도 확확돌아가고 아 아 으엑 생존 게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허허허 그니까 휘카타 휘타가야 된데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 깡 한국다람쥐 한국한국다람쥐 예 자쭈라 왔지 내 이름 렌 워 잡힌다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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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뛰어넘는 키랑 똑같아가지고 아 어렵다 이거 안된다 야 이거 안돼 이거 야 필수로 하는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하냐 이 게임을 그러니까 누가 대마대로 필수로 누가 대마대하래 대마대로 필수로 해서는 안돼 빨리 발전기 돌려 얘들아 까르르 까르르 마침 크로스플레이 할때는 이제 유저가 진짜 하도 없어가지고 크로스플레이를 도입을 한건데 근데 이제 중국 유저가 넘치고 넘치니까 이제는 크로스플레이 안해도 되는데 이제 깡 이제 중국 유저 넘쳐가지고 크로스플레이 안해도 되는데 야 누가 이거를 크로스플레이를 하냐 이렇게 너 거지같은데 어떻게 크로스플레이를 하느냐 아 빨리 발전기 돌려 왜 임마들아 왜 쫓다가 말지 바본가 이러면 와야지 이러면 이러면 와야지 뻥 뻥 뻥 뻥 뻥 자하핰 실화하러 온거봐 이거 자식 아하하하하하 깨깨깨깨깨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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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깨깨깨침 흐당 죠깨깨깨깨깨깨깨깨 폴래래래래래래랞 대박 내 참맛을 느끼고 있다 나는 대리인이었던 것이다 내가 맞아줄게 어 내가 맞아줄게 호우! 저 멍청한 새끼 저거 으아악! 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빠지 실패했쥬? 어디가시쥬? 저기쪽입니다만! 저를 못잡아서 안달이 났었네 랄랄랄랄 야 마우스 돌리니까 막 멧걸린다 야 마우스 랩걸려 랩걸려 으어 하하하하 가만히 있어봐 오 AI 잘만들었다 야 야 그가 온다 살인마가 온다 야 그가 꺼져 위에서 살인마가 쫓아오는데 어디서 치료 같은걸 하고 그냥 으으으으으으 초보야 대립이야 뭐야 넌 짜식 이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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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 저 치라점녀 저 아무것도 안들었거든 얍 불러시키야! 범비범비 아하하하하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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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포기를 안해? 그래 너의 끈질김에 인정을 아 앉는거 봐 너무 귀엽다 앉는거 봐 야 너무 귀엽잖아 고맙지? 나 잘했지? 싫어 잘해줬지? 행복하지? 나 덕분에 살 것 같지? 왜 나 이러고 아하하하하 진짜 너무 웃기다 아하하하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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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려! 아아 일로와봐 일로와봐 야 너 뺑뺑이 함 돌줄 아냐? 어? 너 뺑뺑이 함 돌줄 아냐? 어? 야 이걸 놓쳐? 근데 님들 분노가 안쌓임 사리마가 자꾸 도망가서 분노가 안쌓임 흐흐흐 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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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야! 니 함치나! 야! 니 함치나! 야! 반다녀! 꺼져! 새끼들아! 으아악 생전 게임이 꺼져! 꺼져! 하아아악 니 함치나! 야! 야! 왜 쫓다가 말어 왜? 왜 쫓다가 많은데 야 니눈 앞에 먹이가 떡하니 이렇게 있는데 야 이걸 안 놔? 야 이걸 안해? 다켰다 다켰다 자아 야 함 떠 호텔은 못참지 코쿠로빙뽕뽕뽕 으악! 넌 절대 나갈 수 없어! 으악! 잠으로 한심합니다 으악! 아니 근데 왜 토텔만 부수면 항소가 나타나가지고 왜 안나면 안나 남아악! 남아 괴롭히고 막 남아 괴롭히고 막 이그라이트만 키보드 흐허허 야 저 나갔다 쟤! 나쁜새끼! 야 의리없는새끼 저거 야야 살려줘 야 넌 안나가! 야 넌 날 버리지 않아 그렇지 뭐하러 저렇게 넘었어? 아아 안살리나? 흐흐흐흐흑 아 빨리 살려 에이 으흐흐H 서형 나 혼자 넘으면은 분노가 쌓일까? 나 혼자 넘으면 분노 쌓일까 이거?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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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면 분노 쌓았다 분노 쌓았다 이거 아이고 키보드 쓰면은 이거 야 이거 어떻게하지? 아 네모버튼 네모버튼 쟤밖에 안 남았어 어 뭐야! 나 죽음! 그럴수록 대바데는 살 건덕지가 못단다 야 아이 느낌이 되게 되게 느낌이 뭐해? 나 혼자 4랭크인데 졸라 잘했는데 애들 봐 아이고 그러니까 플스 유저랑 같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게임이 의지가 차지는데 아 근데 진동이 별로 안 왔던 것 같아요 붕칭방칭하지가 않았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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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칭왕짱 풍칭왕짱